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헤어진 썸남 썸녀를 붙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타로로 속시연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찾아 드릴게요. 음 저는 어디까지나 타로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뿐이구요. 아마 이분은 아니에요 헤어지세요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구요. 과감하게 다시 한번 도전해보세요 요런 말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헤어진 썸남 썸녀를 붙잡는 방법 자 그럼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선택지는 언제나 4개구요. 자 집중해 주시구요. 자 첫번째 첫번째 선택지구요. 뭘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번째 첫번째 선택지입니다. 아 요거 조금 안타까운데요. 여기 다 칼이에요. 칼. 자 칼. 또 여기 칼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무너지는 탑에 요렇게 있어주네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자 요거는 무너지는 탑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좀 달라졌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에요. 여기는 스타 스타의 타로 별이 떴습니다. 이 스타는요. 여기 웃고있는 앨리스에요. 이 앨리스는요. 상대방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여자. 예를 들자면 예 뭐 환승이라고 할까요. 뭐 짱남이나 썸남 사이기 때문에 제가 환승이라는 말을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뭐 새로운 여자가 눈에 들어왔구요. 자 여기 보시면요. 그 여자에게 장미꽃을 주는 사내가 있습니다. 마음을 이미 표현을 했구요. 표현하려는 그런 단계와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남녀를 요렇게 몰래 지켜보는 여자. 여기서 아마 여러분은 아 안타깝지만 상대방의 눈치를 눈치를 조금 보게 될 것 같구요. 뭐 마음이 바뀌었으니 뭐 크게 아 여러분이 뭔가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어도 여기 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칼이 많다는 건요. 여러분이 시도를 해도 무너지는 탑과 칼. 아 조금 부정적인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이정도에서 그냥 자 노를 노를 외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장에 칼이 이렇게 찔려 있어요. 자 그 얘기는요. 아마 여러분에게 먼저 이분들이 뭔가 여지를 줬다고 할까요. 예 군부를 뗐다는 이게 좀 옛날 말이지만 먼저 마음을 막 표현하고 예 자극했어요. 먼저 좋아한다는 그런 티를 냈구요. 여러분이 충분히 썸남 썸녀 자 그렇게 오해할 만한 행동은 먼저 해놓고 나서 뒤늦게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너지는 탑 그리고 이 칼 심장에 칼이 꽂혀 있어요. 여러분들께 위로를 말씀드리고 싶구요. 도둑입니다. 도둑. 칼을 가지고 도망가고 있어요. 이 도둑이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건드렸다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구요. 칼이 찔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아프게 해 놓고 그냥 다른 사람 생겼으니까 친구처럼 지내자. 그렇게 말을 꺼냈네요. 이거는 너무 명확해서요. 제가 다른 방법으로 조언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시작하신다거나 아니면 친구 사이로 좀 이어가 보시다가 나중에 좀 더 가까워 지신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요.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아예 작정하고 지금 친구 사이라는 말을 꺼낸 거에요. 여기 무너지는 탑 있죠. 칼이 있고 아주 작정하고 다른 사람 생기니까 칼같이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분의 속마음이 엿보입니다. 좀 손절 하셔야 돼. 손절, 손절각, 차단각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지금 뭐 새로운 여자가 그 사람의 어떤 눈에 들어왔다 이런 걸 떠나서요. 먼저 먼저 여러분을 건드려 놓고서 이제 뭐 친구, 우린 친구 이렇게 딱 단정을 짓고 여러분의 감정은 안중에도 없는 이분의 행동 자체가요. 아, 좀 추천드리고 싶은 분은 아니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무너지는 탑 요게 아, 그리고 칼 여러분 예, 요거는요. 예, 비추입니다. 비추 자, 여기서요. 어, 내 사랑의 해답 내 사랑의 해답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내 사랑의 해답이고요. 자, 펼쳐보겠습니다. 큰 것을 기대하라. 예, 자, 큰 것을 기대하시래요. 큰 것을 기대하라. 예, 자, 한마디로요. 더 큰 것 이분을 떠나보내신 뒤에 이어지는 더 좋은 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올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더 큰 것을 기대하라. 자, 이분 이분은 과감하게 어차피 썸남 썸녀 사이였고요. 그리고 칼이 있어요. 심장을 찌르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타 작정하고 꺼낸 얘기 먼저 여러분에게 여지를 주고 예, 아, 여러분을 건드렸어요. 뭔가 무언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뒤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칼같이 친구 사이로 딱 정해버리는 이런 분들은요. 과감하게 지금 더 사이가 깊어지기 전에 끝내버리시는 것 저는요. 조심스럽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응원합니다. 똥차 똥차 보내고 벤츠 벤츠남 만나시는 거예요. 파이팅입니다. 폭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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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헤어진 썸남 썸녀를 붙잡는 방법 가볼게요. 잠시만요. 두 번째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감정을 상징하는 컵의 타로가 있고요. 울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요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 얼굴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이 남자가요. 여자에게 미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알 수 없는 음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칼이 있고요. 여기 남녀가 키스하고 있고요. 자,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다시 여기 우는 여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썸남이고 썸녀였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여러분들과 자, 이유가 뭘까요? 왜 헤어지게 됐을까요? 저는요. 자, 이분의 연애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자를 좀 밝혀요. 이제 밝힌다는 의미가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오해를 사실만한 그런 행동을 좀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이렇게 밑에 함께 나온 타로가요. 요 타로는 자, 바보의 타로 그리고 소년의 타로입니다. 소년. 마음은 순수해요. 하지만 남자로서 여자를 좀 밝혔다. 그리고요. 그것은요. 여러분의 좀 오해일 수 있는 거예요. 남녀 사이에서 진도가 좀 빠르다. 예. 스킨십을 좀 과감하게 한다. 여자를 좀 밝혔다. 그렇게도 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타로이고요. 아마 그런 이유로 여러분은 좀 실망하셨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썸남 썸녀의 관계가 좀 끝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런 이분에 대한 불만도 있는 거고요. 나는 저런 행동 이해하지 못하겠다. 좀 아쉽지만 예.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자, 그래서요. 관계가 좀 멀어졌고 관계가 끝났습니다. 뭐 주변에 여자들이 예. 여자들이 여자들이 아, 이거는 여자들이 많은 건 아니에요. 자, 이분이 발굴하고 그 다음에 찾아내시고 접근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렇지. 자, 하지만 네. 하지만 타로에는 항상 하지만이 중요한 겁니다. 그분은요. 여기 보시면 소년이에요. 그리고요. 소년이 지팡이 하나를 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분의 마음 자체를 의심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순수함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저는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자, 읽겠습니다. 여기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지팡이가 있고요. 깃발이 예. 깃발이 이렇게 펄럭이고 있고 태양도 반짝이고 있어요. 자, 헤어진 썸남 썸녀 관계가 소원해진 썸남 썸녀를 붙잡는 방법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을 좀 열어주셔도 좀 괜찮아요. 자, 소년이고 소년이기 때문에요. 순수함은 있는 겁니다. 너무, 자, 이분들의 행동에 오해를 가지신다거나 반감을 가지신다거나 뭐, 여자를 조금 좋아할 수 있겠지만 의심하신다는 거나 거기까지 가는 거 일단은 금물이에요. 일단은 이분들의 마음을 좀 믿어주시고 그리고 소년같이 그리고 소년같이 그래도 순수함은 있으신 분이시니까요.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다가가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게 하시면요. 이런 썸남 썸녀의 관계는 급진전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이성에 대한 그리고요. 아, 죄송합니다. 약간 성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요. 그런 관심도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자칫 바람둥이나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까지 확대해석하시진 말아주시고요. 여기 남녀가 키스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울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이 좀 확대해석한 그런 것에도요. 뭐 미필조 고의라고 할까요? 너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버리셨고요. 여러분이 조금 부정적이었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이 깃발이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깃발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자, 순수한 순수함이 있는 분들이시니까요. 조금 믿어주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열고 자, 그분들의 행동을 자, 이제는요. 좀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꿔보세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자, 여자에게 조금 뭐 스킨십이 많다. 진도가 빨리 나간다. 요런 걸요.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요. 뭐 남자로서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는 행동이다라고 조금만 이해해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이러한 썸남 썸녀 관계는요. 금방 관계가 또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내 사랑의 해답 펼쳐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가볼게요. 자, 충분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 충분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음,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이 그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만 바뀌셔도요. 잘 되실 수 있습니다. 예, 나쁜 분들 아니에요. 순수하신 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요타로. 요타로. 깃발의 타로도 있으니까요. 한번, 예.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이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포타. 포타. 자, 세 번째,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헤어진 썸남 썸녀를 다시 붙잡는 그런 방법이에요. 제가 타로를 속 시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세 번째 선택지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말탄 기사가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법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차의 타로 있고요. 자, 새로운 출발과 희망을 상징하는 비둘기가요. 이렇게 감정의 흐름을 상징하는 두 분 사이 남녀의 애정이 폭발한다는 요런 감정의 컵이로요.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힘차게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차 있고요. 말탄 기사 있고요. 그 다음에 마법사, 자신감, 자존심, 자존감이 센, 썸남, 썸녀고요. 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돼야지 마음이 풀리는 그런 분이세요. 너무나 확고한 주도권을 잡고자 하시는 그분이에요. 자, 그게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자, 하지만, 예. 하지만 의심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 살짝 너무 일방적이다. 그런 곳에서 오는 불안과 걱정은 여기 걱정스러운 표정이죠.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딱히 여러분도 자, 이분과의 한번 연애를 발전시켜 보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한동안은 뭐 한 두세, 두, 이, 두세달 정도는 연인, 남녀 사이에서 좀 휴식기라고 할까요? 정체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딱히 대안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요. 아무나 만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요. 이분이 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에 좀 아, 좀 지치고 나도 내 스타일이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 헤어졌고 멀어진 썸남, 썸녀의 관계를 또 다시 이어지게 하는 방법 이분들이 좀 시키는 대로 하자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맞춰줘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여자가요. 남자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분에게 마음이 좀 동했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썸남, 썸녀가 되셨겠지만요. 이 행동들 예, 너무 자신감이 세고요. 고집이 세고요. 나를 제멋대로 자기 입맛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뭐 그런 것에서 오는 여러분의 감정이 이제 좀 변했겠죠? 애정에서 달라지셨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도요. 음, 저는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마법사라는 건요.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자신의 외모나 주변에 대한 평가가 뛰어나신 분이시고요. 자존심이 쎈 만큼 자기 할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시는 분이시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좋으시고요. 뭐 그만큼 스스로에게 꿀릴 게 없기 때문에 말탄기사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막 들이대는 거예요. 결혼 얘기도 나왔을 거고요. 같이 살자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왔을 거예요. 뭐 동거 얘기도 막 서스럼 없이 자신 있게 아마 자기가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요. 순수함을 상징하는 소년의 타로도 나와줬고요. 비둘기가 날아오고 있다는 건 예, 하얀색 비둘기 아,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시는데 절대로 나쁜 분이 아니세요. 급하고 일방적이고 자신감이 세고 여러분을 좀 몰아붙이는 거 요게 그냥 여러분에게 그 맞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스타일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좀 존중해야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연인사이라고 해도 일방적이면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마음을 좀 열었다가 마음이 좀 다쳤어요. 저는요. 헤어진 썸남, 썸녀 소원해진 관계 이 정도 타로라면요. 여러분 괜찮으니까요. 이분에게 좀 맞춰주세요. 이분이 하자는 대로 좀 흘러가 보세요. 그러시다면요. 아마 조금 후회를 하고 있는 좀 아쉬워요. 이 썸에 대해서는 아 좀 괜찮은 것도 같은데 요런거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딱 그런 마음입니다. 요거는 좀 아쉬운 썸이니까요. 뭐 어느 정도만이라도 좀 지켜봐 주시고요. 이분이 하자는 대로 한번 맞춰줘 보세요. 그러면요.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아주 방법은 간단했어요. 자 이분이 끌어 땡기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가 주시기만 하면은 금방 예 썸남, 썸녀 관계는 회복될 수 있고요. 음 저는 과감하게 이거는 한번 가보셔라. 예 나쁘지 않다. 마법사 예 미래에 대한 비전도 있고요. 잘 생기셨고요. 주변에 주변에서 평가도 좋습니다. 돈도 많고요. 예 말탄기사 예 그만큼 꿀잎이 없고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그런 사람이세요. 자 여러분도 뭐 약간의 예 자격지심 예 죄송합니다. 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분과 함께 예 앞으로 나아간다 발전한다 예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요. 내 사랑의 해답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남녀 사이가 만난다는 게 그래서 좋은 거죠. 둘이 만나서요. 하나가 할 수 없는 일을 같이 하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자 내 사랑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자 저는 집중을 했고요. 아 조금 더 뜸을 들여라 예 조금 더 조금 더 뜸을 들여라 아 요런 요런 내 사랑의 해답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음 제 생각에는요. 관계의 발전을 좀 가져오시되 자 이분에게는 조금만 더 헤어진 썸 요 사이를 아슬아슬한 사이를 유지하시면서 이분을 조금만 더 자극하실 필요가 있으시겠네요. 요 헤어진 썸을 좀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좀 뜸을 들이시다 이분의 마음을 받아주시면 금방 해결될 일입니다. 요거 좋네요. 조금만 더 뜸을 들이시다 한번 이분에게 맞춰줘 보세요. 정말 좋은 썸을 넘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을거라고 저는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 선택지 좋습니다. 예 파이팅 하시고요. 자 폭타 폭타 자 헤어진 썸남 썸녀 다 다시 제가요. 이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요. 잘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 자 네번째 선택지구요. 자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네번째 네번째 선택지구요. 여기 보시면요. 헤어진 썸남 썸녀 두번 사이를요. 어떻게 하면 다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자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요. 제가 요 타로를요. 네번째 선택지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소년 이 순수함의 타로는요. 그래도 계속 나와줬어요. 대단히 긍정스러운 긍정 아주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순수함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자 여러분의 썸은 썸은 맞다. 잘 선택하신 거구요. 자 여기 보시면요. 눈을 가렸구요. 칼을 칼을 쥐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가슴이요. 답답하구요. 터질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요. 카사노바에요. 자 카사노바가 어떤 뜻이냐. 이거는요. 황제와는 또 의미가 다릅니다. 자신감과 예 자존감. 그리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같지만요. 황제와 카사노바는 좀 틀린거에요. 요거는요. 좀 추진력은 없습니다. 추진력은 없는 자신감이에요. 자 그에게 뭐냐면요. 아 제가 요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빛좋은 개살고 바람둥이가 그렇잖아요. 예 가진거 없구요. 내세울만한게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과 의지하고 여러분과 함께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허세 거꾸로 거꾸로 매달린 사내에요. 허세가 있구요. 여자한테 지기 싫어하구요. 내가 네 말대로 하는건 예 세상이 뒤집어져도 그렇게는 못하겠다. 예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요. 예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며 왼쪽으로 가자고 할 것이구요. 예 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의견과는 거꾸로 아주 삐딱선을 타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거를 여러분이 다 맞춰주셔야 되니까요. 이렇게 속이 터지시겠죠. 여기 보시면요. 남자가 여자의 몸을 이렇게 남자가요. 여자의 몸을 잘 만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호기심의 호기심의 타로구요.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여러분에게 마음이 동했구요. 여러분을 알고 싶구요. 관계의 발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에게 뭔가 지기가 싫어요. 왜 이렇게 썸남 썸녀들은 여러분하고 싸워서 이겨서 뭐가 남는게 있다고 이렇게 자신과 자존심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도 이렇게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에요. 여러분이 뭐 아쉬울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쉬울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관계는요. 좀 소원해졌다 멀어졌다 저는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칼이 있어요. 자 이분은요. 상황 자체가 여자를 만나실만한 그런 상황도 아닌거구요. 특히 여러분하고 이렇게 다퉴봐야 여러분하고 여러분을 이기려고 해봐요. 이분은 남는게 하나도 없는데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여러분이 원인이 아니라 자 이 남 이 남 썸남 썸녀 때문에요. 관계가요.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아니 조금 좀 마음이 편하게 좀 알아가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고 그래 그래야 되는데 겨우 썸남 썸녀의 사이에서 자존심 자존심만 부리고 나를 이겨버리려고 하고 내가 얘기하는 것과 무조건 반대로만 가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아 심포 이 심포가 저는요. 안타깝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수함 순수함을 상징하는 소년의 타로는 계속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분은 이런 분들은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리를 좀 해주시고 성격을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 고쳐서 못 쓴다는 말이 있죠. 자 이거는요. 고쳐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왜냐면요. 여기 칼에 찔린 배가 있고요. 강을 건너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예. 상황이요. 계속 안 좋게만 흘러가고 있고요. 이분이 지금 위기에 몰려 있어요. 자 그래서요. 자격지심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자 무언가 예민해요. 뭐 별것도 아닌건 말에 상처입고 자 그래서요. 자 이런 자격지심 요것 요것만 여러분이 예. 약간 예. 요 마녀가 아니라요. 어머니. 어머니의 심정으로요. 좀 받아주시면 돼요. 받아주시고요.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면요. 자 지금 상황 때문에 이분이 조금 성격이 예민해지시고 뭐가 나시고 삐딱 선을 타고 있는 거니까요. 요 상황만 잘 여러분이 보듬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괜찮다. 괜찮다.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면요. 잘 풀릴 일입니다. 이분의 성격은 금방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지금 이 순간에 어려움 때문에 예민해서 그렇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답답하시나요. 초반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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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만 좀 보듬어 주시고요. 좀 지나가시면 괜찮아요. 여기 여러분들을 향한 호기심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동했다. 그런게 있으니까요. 여기 소년의 타로 순수함까지 또 갖고 있는 분이세요. 악마나 예. 그런게 안 나와줬죠. 무너지는 타 죽음 싸움 뭐 이런게 안 나와줬습니다. 울고 있고 힘이 들고 뭐 이런게 전혀 안 나와줬어요. 끊어진 헤어진 썸남 썸녀를 제가 이어드리고 있고요. 그런 방법이 뭘까요. 이분이 현재 상황이 조금 안좋아요. 그것만 보듬어 주세요. 그러면 잘 풀리실 일입니다. 여기서요. 내 사랑의 해답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 좋은 조언의 말씀이 또 이어졌으면 합니다. 잠시만요. 아 판타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판타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요거 좋네요. 판타지가 판타지가 이루어지실 거예요. 처음만 처음만 이해해주시고 받아주세요. 요거 소년의 타로 순수함을 간직한 분이세요. 순수하기 때문에요. 고집을 더 피우시는 거고요. 자신의 처한 어려운 상황을요. 여러분 앞에서 인정하기가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민해지시고요. 날카로워 지셨고요. 더 고집을 피우고 있고요. 아이처럼 떼를 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처음에만 살짝 받아주시면요. 이분은요. 순수합니다. 그만큼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고 도움을 예 받았다는 거에서는요. 예 은혜 갚은 고향인가요? 은혜 갚은 까치인가요? 예 여러분의 고마움을 잊지 않을 분이세요. 먼저 한번 마음을 열고 이분의 다친 상처를 보듬어 주세요. 자 그게 마지막 네번째 선택지에 조언 타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조언의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자 네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폭타 경고 쟤 가 가 가 가